대구시가 본청과 산하사업소에서 근무할 공무직 근로자 16명을 공개 채용합니다. 채용은 단순조무원 1명과 상수도검침원 2명, 청소원 8명 등 총 16명입니다. 자격 요건은 거주지 제한 없이 만 18세 이상, 60세 미만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, 단 청소원의 경우 55세에서 65세 사이만 가능합니다. 원서는 24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, 선발된 인원은 내년 1월부터 근무합니다. 원서는 24일까지 접수할 수 있고,